마지막에 해줘야 돼요. 잡아봐봐. 잉크 한 번 해도 돼요? 내가 걱정했는데 한 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트월킹 댄서 더니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가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발레리나 김은진입니다. 오늘은 그러면 발레리나분께 챌린지를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제가 발레를 말고요. 다른 실용무용부 이런 거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왁킹이나 뭐 락킹, 팝핑 네, 그런 거는 와, 트월킹은 더더욱 저랑 거리가 먼 춤이라서 화이팅! 처음에 오른발을 앞으로 빵! 찰 거예요. 점프하면서 칠 건데 찰 때 힘 있게 라인 뻗으면 안 돼요. 아, 네네네. 발레 아니에요? 약간 힙합이에요. 힙합, 해봐. 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! 한 다음에 넷에 놓을 거예요. 그다음에 뒤로 나가 내려가면서 가면서 그렇죠. 다운을 세 번 줄 건데 엉덩이를 하나, 둘, 셋, 에 내려줄 거예요. 내가 걱정했는데 한 번 해볼게요! 네! 하나, 둘, 셋! 올려 보아서 부위로 벌려줄 거예요. 돌아서 일단 일어나서 이 자세로 다시 만들어주세요. 오른발을 한 번 갔다가 돌아올 건데 허리를 두 번 하나, 둘 돌려놓고 벌려 그렇죠. 업 잠깐만요. 저 업 이게 맞나요? 엉덩이를 업 업 엉덩이를 업 업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할 수 있겠죠? 어.. 네. 많아 마지막에 해줘요. 잡아먹어 이렇게 한 번 해도 돼요? 아.. 네 ㅎㅎ 제가 봤을 때.. 마스터 하시는 거 같으니까 챌린지 찍는 거처럼 갑자기 한 번 해볼게요! 할 수 있겠죠? 네, 화이팅! 그럼 제가 먼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트위스트 오늘 트위킹이 들어간 왑 챌린지 한 번 배워 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? 몸을 흔드는 게 무용이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많이 생소했고요 새로운 장르를 하나 배운다는 게 재밌긴 하네요. 저한테 점수를 매겨준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? 제가 10점이라고 치면 12점. 12점이요? 10점은 춤이고 2점은 자신감. 아 자신감. 춤은 자신감이기 때문에 1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관례 자체가 이렇게 라임 이런 느낌인데 제가 추는 춤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그루비함이 들어가는 게 스트릿 댄스의 묘미가 아닐까. 관례는 아무래도 발은 바쁘고 팔은 되게 선을 유지하고 여기는 되게 자유롭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빠이! 안녕!